나 처음 듣는 얘긴데 바퀴 없이 내려간 거? 우리 가능성이 있는 거지 다 쿨하지 새끼야 말 시키지 마 나도 긴장되니까 내려가자 우리 비행기 20분 후 처음 갑니다 나도 이런 그룹은 처음 본다 이 씨 이봐 비행기 찢어지겠다 밖에 또 안 열리면 어떻게 하냐 아 형 왜 그런 말을 해 아 장대균 개새끼만 아니어서 그냥 기포로 들어가는 건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마지막은 또 뭐야 형 나 수동운전 처음에 나 수동운전 처음에 수동운전 처음이냐니 개새끼들아 이 씨 그걸 누르고 얘기하면 어떡해 진짜 어우 X됐다 씨 빨리 뭐라고 얘기해요 아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목숨도 걸려있는 일이니 꼭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희 집엔 빙고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비글이에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그런 녀석이 저만 졸졸 따라다닌다니 빙고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라도 살고 있는 아내와 딸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퀴 없이도 착륙했던 제가 그리고 우리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겠습니다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하나씩 피우십시오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만 말아주십시오 if you smoke that be that waiting ... ... ...